안녕하세요. 하루 한 줄 영어쓰기 수첩의 레이첼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말에 어떤 걸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할 계획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특별한 계획 없이 집에서 TV를 보면서 편하게 쉴 계획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번 시간엔 바로 나...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볼까 합니다. 우선 나...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라는 말은 나...을 하고 있어 라는 뉘앙스를 가진 문장이기 때문에 나...을 하고 있어 라는 뜻의 암통사 ing 암통사 ing라는 문형을 써서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암통사 ing라는 문형을 써서 나 계획을 세우고 있어 라는 말부터 영작해 볼까요? 계획을 세우대는 영어로 plan, plan, 철자 p-l-a-n으로 표기되는 pla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 계획을 세우고 있어 라는 말은 plan 뒤에다가 ing를 붙여서 I'm planning, I'm planning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더 확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그냥 나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라는 말을 영어로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to 동사, to 동사라는 표현이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I'm planning 이라는 문장 뒤에다가 to 동사 이걸 붙여서 I'm planning to 동사 I'm planning to 동사라고 하면 나...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어 라는 뜻이 되고 이는 곧 나...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나...을 할 계획이야 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m planning to 동사라는 문형에 철자 g-o로 표기되는 가다 라는 뜻의 go 그리고 철자 t-o로 표기되는 어디어디를 향해 어디어디로 라는 뜻의 to 이 두 개를 합해서 어디어디로 가다 라는 뜻의 go to 이걸 집어넣어서 I'm planning to go to London I'm planning to go to London 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나 런던에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나 런던에 갈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루 한 줄 영어를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펼쳐주시고 없는 분들은 노트를 펼쳐서 쓸 준비를 해주세요. 오늘 써볼 문장은 나 런던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나 런던에 갈 계획이야 라는 뜻의 I'm planning to go to London 입니다. 네 번씩 써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 I'm planning to go to London 자, 두 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 I'm planning to go to London 자, 세 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 I'm planning to go to London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 I'm planning to go to London I'm planning to go to London 자, 잘 써보셨나요? 이 외에도 어디어디로 여행을 가다 라는 뜻의 Take a trip to Take a trip to 라는 표현 그리고 파티를 열다 라는 뜻의 Throw a party Throw a party 라는 표현을 써서 나 런던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야 나 파티를 열 계획이야 라는 문장까지 영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Take a trip to 라는 표현은 갔다, 취하다 라는 뜻의 Take 여행이라는 뜻의 Trip 그리고 어디어디를 향해 라는 뜻의 To 이 세 개가 합쳐서 만들어진 표현이고요. Throw a party 이 표현은 던지다, 열다 라는 뜻의 Throw 파티를 뜻하는 Party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표현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I'm planning to 동사 라는 표현으로 나 무엇무엇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나 무엇무엇을 할 계획이야 라는 말을 영작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나 지금 컨디션이 어떠어떠해 라고 말하는 영어 문장을 배우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